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긴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여봐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 내 방 줄임만 하야 밤낮 내 방 줄임만 하야 자식새끼만 돼야지 임을 뜻번하듯 허고 자식새끼만 돼야지 임을 뜻번하듯 허고 날만 못살게 구니 날만 못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알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 한 번만 용서 한 번만 용서 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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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그거를 좀 낮춰서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그렇게 해야돼 왜냐면은 화를 내도 엄중하게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그러고나서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하고 적어봐봐 그러고 그런것은 넣지 말고 그냥 나가란 말을 듣더니마는 이것이 중머리에요 중머리 나가란 말을 듣더니마는 나가란 말을 듣더니마는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허니 동생을 나가라고 허니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허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갈 곳이나 일러주오 이 엉동서란 풍에 이 엉동서란 풍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하오 다시 갈 곳이나 일러주오 다시 처음부터 너무 빨라 어 그리오 갈 곳이나 일러주오인가 처음부터 다시 나가란 말을 듣더니마는 나가란 말을 듣더니마는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허니 동생을 나가라고 허니 동생을 나가라고 허니 동생을 나가라고 허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갈 곳이나 일러주오 갈 곳이나 일러주오 거기까진 했어요 이 엄동설한 풍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 호우 거기까지만 배워 호우 나가란 말을 나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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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듣더니 말은 듣더니 말은 그렇게 나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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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또잎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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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 터또잎 이런 거 아니야 터또잎만원 깨끗하게 뚝 떨어져야 돼 다시 나가란 시작 나가란 란 란 나가란 나가란 란 그러니까 나가란 나가란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다 음을 다 살려서 해야지 나가란 나가란 굿 그렇게 하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디 하나도 음을 죽여서는 안 돼 마음대로 죽이면 안 돼 여긴 다 쭉 펴가지고 다 그럼 과정을 다 살려야 돼 나가란 시작 나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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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만들어졌어 세분해서 하니까 훨씬 잘하시네 구강구강 나누어서 그 음을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나눈 거야 마음대로 음을 죽이고 그러면 안 돼 나가란 나가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나가라고 언니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갈 곳이나 밀러 주어 밀러 주어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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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잘했어요 갈 곳이나 일러주오 아홉 번째 박에 1이 떨어져야 돼요 갈 곳이나 일러주오 시작 갈 곳이나 일러주오 어메 잘하시네 이염동 여덟 번째에서 동이 떨어져야 돼 이염동 시작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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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서륵은 시작 서륵은 풍에 풍에 이염 이염 동 이염 동 이염 동 이염 동 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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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염 동 서륵은 풍에 이염 동 서륵은 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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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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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 시작하는데 노래가 껄짝지근하니 미지근하게 하면 안돼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갈 곳이나 갈 곳이나 음이 그렇다는 얘기고 갈 곳이나 일러주오 갈 곳이나 일러주오 여보 형님 여보 형님 여보 형님 여보 형님 여보 형님 어 Cardime 여보 형님 여보 형님 여보 형님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 더워 살듯 더워 어느 곳으로 가면 어느 곳으로 가면 가면 아니 그렇게 안 길어 가면 가면 살듯 더워 살듯 더워 살듯 살듯 더워 선율을 잘 갖고 가야 돼 길을 잘 갖고 가야지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하면 안 돼요 딱 가라는 데로만 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업을 끝내시지라 수고 겁나 많이 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들으시오 그럼 어떻게 가죽게 하시나 좋은 하루 편안한 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